뭐하는데? 하지마라 하지말라고 하지말라 세티 먹었나? 진짜 안 마셨나? 고개들어 티셔츠 문제로 동대문 도묘장 가려간다 옷가게 사장님들 낮에는 미팅하고 밤에는 옷팔고 미팅하려고 매일 운동까지 하시더라 새벽 2시 많나 이거 하루에 3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들도 많단다 좀 빡빡한 곳인 것 같다 원단이 내 기준으로 얇게 나와서 좀 더 두껍고 마감이 좋은 걸로 교체 요청했다 원가 기준 15,000원 정도로 잡았는데 프린트가 아닌 자수를 받고 원단 질을 높이면 800만원 기준으로 500장을 못 뽑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옥타브까지 올린 연습 중이다 원단 질을 높이면 원단 질을 높이면 원단 질을 높이면 하나itude 하나 vent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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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하나 하나 넓게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어서 빠르게 차냐 이것도 높게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돌려라. 어이야. 브라질리안 킵. 하다가 발가락이 해먹었다. 솜목이 빠졌다. 오, 오, 오. 옳아. ㅋ 공중. 뿅. 뿅. 뿅.